날아갈 거야 숨죽여 모두 날 바라봐 이제 나를 보여줄 거야 숨겨왔던 진짜 내 모습 뛰어가 멀리 날아가 높이 예수 멈추지 않을 거야 이제 나를 보여줄 거야 숨겨왔던 진짜 내 모습 미안해요 다 끝난 줄 알고 아닙니다 창문까지는 안 땄는데요 오늘 대표님이 묵으신다고 해가지고 괜히 저 때문에 아닙니다 나가보겠습니다 백이용씨? 이름 좋네요 이름 좋네요 이름 좋네요 감사합니다.